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오래 살다가 뉴욕당에 왔습니다.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같은 미국이라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날씨 변화 때문에 온 변화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사철이 없고 그저 거의 여름철 비슷하게 그렇게 1년을 지내기 때문에 옷이 많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반바지에 티셔츠 쓰면 1년을 지낼 수도 있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이제 뉴욕 와서 돈 많이 들었습니다. 옷 때문에 겨울옷이 없다가 겨울옷 장만하느라고 갑자기 그것도 돈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옷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여러분이 혹시 방문해 보실 때 이렇게 맵시 있고 참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뉴욕에 와 보니까요. 맨하탄이나 우리 플러싱 거리에도 입고 다니시는 옷들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그냥 옷 입는 솜씨들이 다르더라고요. 형형색색 참 다르더라고요. 감사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아내가 저를 처음 만날 때 선볼 때 얘기였습니다. 그때 옷을 캘리포니아에서 만났으니까 대충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시험이 있었어요. 이 여성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를 주신 것은 옷은 바꿔 입으면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사람은 못 바꾸지만 옷은 바꿀 수 있으니까 바뀌는 것 때문에 내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지혜를 주셔서 결국은 결혼의 꼬리냈고 평생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에게 부탁하는데 선보러 갈 때 옷 잘 입고 가세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어요. 옷이 날개다. 옷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베스트 드레서는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뉴욕당의 길거리를 보십시오. 와 그 단풍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캘리포니아에 살던 사람들은 이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뉴욕당에 저는 운전을 해나가면서 요즘 앞차를 잘 안 봅니다. 거리를 보느라고 옆에 이 낙엽과 그 단풍 지는 거 보느라고요. 앞에 잘 안 보고 옆에 보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즘 퇴근을 조금 일찍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에 가면서도 좀 한 번 더 보고 싶어 갖고. 밤중에 가면 못 보니까 집에 가면서 한 번 더 보고 싶어 갖고 조금 퇴근을 일찍 하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지으실 때 그 디자인과 이 모든 형형색색의 칼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지으셨구나 하는 것을 거듭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주 간단한 말씀인데 일리 최초의 의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옷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누구를 위해 만드셨다고 했냐면 인간을 위해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태초에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에게는 의복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지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의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즉 가죽옷을 제작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지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상 타락 이전에 인간의 의복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지만 그 이유는 가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가려야만 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그 모습 그대로 살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그 죄를 가진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은 스스로의 모습으로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즉 가죽옷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고 목적은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죠. 그대로는 안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대할 때마다 늘 마음에 봐도 되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관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직후에 즉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팍 꼬꾸라 죽어야 정상인데 그런 일이 안 벌어졌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 먹자마자 확 죽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건데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은 930세나 되도록 장수하며 살면 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까만 글씨만 읽고 그냥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석이라는 걸 하죠.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생겼습니다. 즉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결국을 이해한 것이다. 당장 죽지 않지만 나중에 죽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등등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타당한 해석은 이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죽음이 있고 또 인격적인 죽음이 있고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 이상 올바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이제는 더 이상 그냥 대할 수 없어 낯을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에덴에서 추방당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죽음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선악관을 먹은 후에 서로 사랑하던 사이였던 인간이 서로 책임을 떠맡기는 그런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그 모습이 바로 죽음 아니냐 하나님이 지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는 존재. 정말 이기적인 그 모습. 언제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은 인격의 파괴. 바로 이것이 죽음 아니냐. 여러분도 그 사랑하던 사람하고 혹시 다퉈 보셨습니까? 심하게 다투고 하면 죽을 맛이죠. 죽을 맛입니다. 관계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결국 육신도 후일 930년 그가 살고 죽었으니까 결국 육신도 죽은 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가장 타당한 해석이긴 하지만 이 해석을 이렇게 이해는 지식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뭔가 1% 좀 부족한 것 같은 느낌이 늘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선악과를 먹자마자 당장 죽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수치를 느끼고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변화는 있었지만 눈앞에 당장 죽는 변화가 없으니까 죽음이라는 게 무엇인데 그런 일이 안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답답했습니다. 그게 여전히 멀쩡했다는 거죠.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습니다. 오히려 930세나 되는 장수를 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나무에 숨기도 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대답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가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먹는 날에는 정령 줄이라. 이 말씀이 수백 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신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아무리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느낌이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당장 죽는다는 말씀이지 수백 년 후에 죽을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당장 죽지 않았던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당장 죽지 않았던 그 비결 혹은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찾았듯이 하나님의 비상조치가 있었다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당장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당장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상조치를 했습니다. 그 비상조치 때문에 죽음이 유보되고 또 죽음이 그 즉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1% 부족했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가죽옷이라는 사건입니다. 정확하게 동물의 이름이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누군가의 희생이 없으면 가죽옷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대가를 지불한 가죽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가죽옷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어 만들어 입혀주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동물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물건이라는 거죠. 특히 그 당대에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동물과 대화가 통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시험을 받을 때도 뱀이 뱀의 형상으로 사단이 아단과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동물과 대화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지정하여 그의 가죽을 벗기고 지금 죽여서 결국은 그 아단과 하와에게 그 옷을 지어 입히셨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이 동물과 특정한 그 동물과 대화를 하셨겠지요. 그러면 대화를 하셨다면 어떤 내용의 대화였을까요? 지금부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추측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 목사가 그랬다. 그래갖고 이단 만들지 마시고 이건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특정 동물을 먼저 선택하셨을 거예요. 거기에 소도 있고 코뿔소도 있고 악어도 있고 악어 가죽은 너무 딱딱하잖아요. 그러다가 다 피부 스크래치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부드러운 가죽으로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우리 추측으로는 양이라는 짐승도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한 동물을 지정을 하셨을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 건이는 수많은 동물들을 보면 어느 놈으로 할까? 어느 놈이 적당할까? 하나님이 두리번 두리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동물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리 오너라 부르십니다. 예 하나님 하고 그 동물이 하나님 앞에 섰겠지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늘 네가 좀 죽어야 되겠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혀야 되겠는데 네 가죽으로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네가 오늘 좀 죽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을 탁 내놓고 하나님 죽이십시오. 이렇게 쓰임받으니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짐승이 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 그럴 짐승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제가 죽습니까? 아니 죄를 아담이 졌는데 왜 제가 죽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이 에덴에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하필 왜 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죽이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많이 듣던 표현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자 이 말씀이 지금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 이 에덴 동산에서도 그 표현이 글쎄요 동물의 언어가 어떠했을지 모르지만 그 표현이 반드시 있었을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 온 인류의 죄를 대성하시는 주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 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그 어려운 짐을 지고 가시던 그 주님 그러나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예표된 사건입니다 이 가죽옷을 쥐어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짐승의 희생을 통하여 그 가죽옷은 만들어진 것이고 그 가죽옷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 제사의 방법을 통하여 어떤 희생의 방법을 통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채널을 열어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이전까지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던 것입니다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동물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 동물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말을 할 수 없는 동물이지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 음성의 표현들은 수없이 수많은 짐승의 제사를 통하여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이고 이것은 예표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가죽옷을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는 구속고 제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옷의 문화를 멋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였습니다 품질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촉감도 좋게 만들고 색감도 좋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맵시 있게 입고 옷은 날개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옷의 출발은 이렇게 아름다운 출발이 아니었습니다 옷의 출발은 초참할 정도로 대극적인 사건에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을 백의민족이라고 부르죠 흰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백의민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것은 새드한 스토리입니다 염색약이 너무 비싸서 하얀 것 입은 거죠 그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무명옷 그죠? 그것 염색하고 이렇게 여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얀 것 입었는데 외국인들이 와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하얀 걸 입고 있으니까 백의민족이다 이렇게 말이 돼버린 거죠 만약에 하얀 옷이 그렇게 좋았다면 공중에 계신 임금님부터 하얀 옷 입고 늘 살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금님은 화려한 옷 입었잖아요 그런 걸로 비교해 볼 때 백의민족이라는 것이 사실 출발은 그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이죠 옷의 출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입고 있는 이 옷 그렇지만 첫 출발은 정말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사건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옷의 역할을 한번 살펴봅시다 옷은 그 출발점 자체가 무언가를 가리는 데 역할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체를 가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가리울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먼저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속에 은총이 필요합니다 죄로 물들었던 우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 아담이 어찌할지 모르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즉시 죽지 않았던 것이죠 가죽옷은 그 일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에덴에서 금지되었던 일 중에 하나가 짐승을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짐승의 음식을 먹는 이 육식은 에덴 동산에서 허락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육식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아담은 한 번도 동물을 죽여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언제 허용되지요? 노아홍수 때부터 육식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이후부터 우리가 육식을 먹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가지를 엮어서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효과뿐이었죠 금방 말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쓸모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짐승의 핏값이 지불된 이 가죽옷으로 거룩한 은혜의 옷을 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비록 범죄하였으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출발의 모습이 누군가의 희생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 희생의 옷을 입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옷을 벗고 입는 것으로 바울은 말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 분명히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이를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 권한당하신 십자가상에서 찍김을 당하며 만드신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입는 거죠 그 옷을 내게 주신 줄 믿고 그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내게 마땅히 있어야 할 죄값은 사망인데 그 사망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옷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것이죠 나는 옷이 필요하다 나는 범죄했으니 옷이 필요하다 그런데 나는 옷을 만들 능력이 없다 내가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을 만들 능력이 없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옷 그 옷을 입을 때에야만 내가 비로소 살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실 때 그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필요 없다 느끼는 사람은 그대로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가리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사망의 권세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 나는 부족하다 나는 죄인이다 깨닫고 나는 예수의 옷이 필요하다 그 옷 입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동물의 희생을 반드시 치르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아픔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 동물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희생하셔야 될 때 하나님에게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들 대신은 톡생대와 예수께서 갈버리 언덕에 서셨을 때 그의 죽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큰 아픔을 경험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율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지어주신 옷을 입고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끄러운 상태에서 대하실 수 없어요 왜? 그대로는 아담이 죽으니까 그를 의롭게 만들어 놓으시고 대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내어줬는 것이었다면 옷을 지어 주실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은 비록 범죄하였으나 그 인간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을 원하셨습니다 그 아담을 계속 만나기를 원하셨고 아담과 대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방법은 뭐죠? 이 제사지요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스님은 그를 만나기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옷을 주시고 그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지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는 그 옷 입기를 기뻐해야 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경건한 척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없는 척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나무 이파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식과 우리의 의식 우리의 겉모습 보고 속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로지 그리스의 옷을 입을 때에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십자가를 말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고통당하심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측은히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어려우셨을까 예수님을 동종하기까지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주님이 왜 동종을 받습니까 주님은 측은히 여기임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피를 흘리시고 치찍이 맞으신 그 고난이 중하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아 주님 참 안 됐다 아 주님 참 힘드셨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멈추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동종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분의 고난이 누구 때문이죠 나 때문이었습니다 나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것이 정상이지요 마치 그 동물이 죽어 가죽옷을 남겼을 때 아담의 마음 가운데 정상적인 생각이었다면 그 동물과 늘 에덴에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던 그 동물이에요 자기가 이름을 지어줬던 그 동물입니다 이름을 지어주기까지 치근했던 이 가까웠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 동물이 죽었어요 내 죄 때문에 나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죽었어요 얼마나 미안할까요 정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의 옷을 입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들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누구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듭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죽옷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체면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수치를 갈고 이제 주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가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결과를 공적으로 선언하는 거죠 세례받는다는 그 물로 씻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물에 씻음을 받는 그 축복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과 같은 그 모습 속에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운 모습이 산다는 의미가 그 세례식에 있는 거죠 즉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세례받는 자는 성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세례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성찬을 받은 사람은 바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살았습니까? 세상의 문명인 나뭇잎으로 그릇사하게 만든 옷을 걸치고 남들 앞에 서서 우쭐하며 그 옷으로 자랑하고 그 옷으로 숨긴 모습으로 그렇게 가식적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시기에 철저한 회개와 깨달음 속에 나는 내 스스로 옷 입을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 옷을 지어 입을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옷 희생의 대가인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옷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희생의 대가로 인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옷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더럽고 추한 죄의 몸이었으나 예수님의 아름다운 옷이 참 아름답도다 주님의 세계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옷이 저와 여러분의 옷이 되어서 하나님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공동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고